드디어 하남에, 드디어 하남시에 인산, 김일은 선생님의 인산주겸이 상륙했습니다. 여기 하남시청협회 로얄 부동산에 제 뒤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산주겸으로 하남시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남에 인산주겸이 입속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남대로 767 내비치고 오셔도 되고 시청 근처에 와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인산주겸 제품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세일 행사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하남시 인산주겸 유튜브에 올려줄 겁니다. 많이 퍼뜨려주셔서 하남시민이 이 주겸을 가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형님과 함께 협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산주겸 짱입니다. 짱! 대한민국 최고입니다.